돈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어떻게 부를 창출할 것이며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 그 해법은 부지런히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미있고 간단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꿈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그 꿈이 누구에게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들면 다리를 세우는 것은 특별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만 숨을 쉬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와 높은 지위는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일인가요? 나는 두 가지 다에 조금씩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부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우고 힘써 일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종종 어떤 부모에게는 감당하기 어렵고 거친 아이가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학교에서 왕따이며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아이, 이타 여러 가지 일에 문제를 가진 아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는 것을 나쁜 일로 받아들이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나쁜 부모가 되려고 밤새도록 앉아서 계획을 짜는 부모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또 나는 모든 부모가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이가 소년원에서 형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여러 상황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커다란 요소는 많은 부모들이 부모 노릇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 노릇하기 위한 능력이 잘못 인도될 수 있다면 부모가 돈을 모으고 꿈을 현실화하고 재산을 늘리는 능력도 똑같이 잘못 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부모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면서도 또한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부모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도 양쪽 둘 다를 조금씩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늘 실천을 요구합니다.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는 데 실패한다면 당신은 세상이나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된 것에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되돌아보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면 당신은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문은 꼭 열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늘 꿈꾸어 오던 인생을 창출할 힘이 있습니다. 어서 그 꿈을 이루십시오. If you fail to save money and accumulate wealth, you can blame others and the world. Or you can gain some insight about your own contribution. Once you have insight about your part in the process, you can open the door and have the opportunity to do something about it. This is a powerful and important door to open. You have the power to create the life of your dreams. Go ahead and make it happen. You have the power to create the life of your dreams. Go ahead and make it happen. Go ahead and make it happen.